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이동통신사가 시작을 한다는 게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LG유플러스가 클라우드 소싱 기반의 당일 배송 플랫폼인 디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같은 운송수단을 보유한 일반인 누구라면 누구나 디버 배송기사로 등록을 하고 또 원하는 시간에 택배 물품을 배달할 수 있는 건데요.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거리와 평점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최적의 배송기사를 자동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사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좀 특징인데요. 이제 뭐 지원을 한다든지 불치전 한다든지 또 물품이 파손됐을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고객의 평가가 낮으면 배송기사로 배정을 받지 못하고 또 반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배송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선 배정을 받고요. 여기다가 추가 보상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웹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택배 물품의 위치와 소요시간 등을 배송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정상 내역도 볼 수 있고요. 물품에 대해서도 소화물 보험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반 도중에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디버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금이나 수수료 부분에서도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당근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는 만큼 이제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기사를 모집을 하고 또 이용 고객도 끌어모으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방화동에서 상일동까지 약 43km의 거리를 배송을 한다고 했을 때 디버 기사가 보유한 승용차를 활용을 하게 되면요. 경쟁사의 경상용차 요금 대비했을 때 1만 2천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퀵서비스는 배송 물품에 따라서 오토바이나 또 경상용차를 이용을 했는데 물품의 부피가 크면은 오토바이로 운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상용차를 써야 했고요. 같은 거리라도 요금이 확 비싸져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디버는 또 이제 기존 매출의 약 23%에 달했던 중개 수수료도 10%로 인하를 했고요. 플랫폼 사용료도 이제 무료로 해서 배송기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크게 높였습니다. 디버 측은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기사에게 수수료 0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참 디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당근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갖게 되는 의문 한 가지가 통신사가 웬 배송 사업이라는 겁니다. LG유플러스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습니까? 이 디버라는 것이 바로 LG유플러스의 사내 벤처팀이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즉 본사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기보다는 창업을 희망하는 내부 직원들이 조직을 꾸리고 정부와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이제 LG유플러스에서 나오는 거죠. 분사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후에는 실제 창업에 나서게 됩니다. 해당 팀은 알고리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IT 기술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퀵서비스 시장에서 기존 업체들과 겨뤄볼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소싱 배송 플랫폼을 주도를 해서 퀵서비스 시장에서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가진 최대 장점인 열린 사고 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사 이후에도 디버팀과 여러 협업을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5G와 맞물려서 자율주행, 이커머스, 차량 임포테인먼트 같은 그런 기술 개발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물류 배송과도 연계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약간 우려되는 게 이미 퀵서비스나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데 LG유플러스까지 가세할 경우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 현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버 서비스에 대한 지금 초기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현재 일반인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쿠팡의 플렉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죠. 배민 커넥트, 또 부릉프렌즈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들이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회사에서 직고용한 사람들만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래서 유동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일반인 배송 기사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배 전문 업체와 플랫폼 기업, 그 외에 통신사까지 시장의 가세를 함에 따라서 디버의 행보를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부, 또 고령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또 이통사라는 그런 대형 기업의 등장에 내심 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CJ대한통운 같은 이런 택배사들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또 그리고 디버의 요금, 수수료 인하 같은 파격적인 혜택 제공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